하하 어 왜 음악 끊았어 아니, 원샷 받으시라고 어떡해 아 미치겠다 어떡해야돼 뭐 세상에 왜 음악 안 들려 음악 그녀와 이별하려구요 제발 그녀한테 미련을 버리세요 노래 딱이지 않나요 여러분? 아 웃겨 너무 딱맞아 아 미치겠어 웃겨 아니네 이제 우린 정말 끝난거야 니가 다시 확인시켜줬지 그럴 필요까진 없었는데 마지막 자존심까지 무너졌어 나를 만나기 전에 헤어졌다 예전에 그녀에게서 너를 떠나달란 말을 듣게 했어 미안하단 말과 함께 믿지 않았어 그녀의 일방적인 얘기들 나를 속이며 나를 속이며 그들와 만나왔던 얘기도 나를 사랑한 그녀의 거짓말이었기를 비참하게 비참하게 끝까지 어리석게 날 믿어버렸어 하지만 내 마지막 기대만 저를 모두 무너진거야 세주에 또 다시 너를 찾아가 그녀를 안아주는 너를 보았다 지금 눈에 흐르는 눈물은 너도 모른척 해줘 남겨줄 남동이 없지만 못하니 며칠이 지났어 날 잊은 줄 알았어 그런데 지금 네가 돌아오길 바라는 내가 미을 뿐이야 뻔뻔뻔뻔뻔뻔뻔뻔뻔뻔 마태님 지금 운동하시는 거 제 방에 들어와서 마태님 제가 사실은 15점을 드리려고 했어요 열정이 너무 근데 자꾸 신음소리가 들려서 5점 깎았어요 이 야밤에 신음소리내면 안된단 말이죠 털 마이크 쓰시면 신음소리가 좀 잘 안나기도 해요 감사합니다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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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먼저 들어오신 분 있잖아요 5점 드리기로 했어요 와우 서프라이즈 네 그래서 15점 드릴게요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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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도 하셔야 되는데 아 아 지금 신음소리 때문에 노래하셔도 조금 야하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예 아 아 아 아 아